10대 청소년에게 한 달 동안 100여번에 달하는 성매매를 강제로 시킨 조직폭력배 일당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여학생이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며 반항하면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7살 A양에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22살 이모씨를 만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이 씨는 동료들과 합세해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A양이 돈도 필요 없다며 성매매를 거부하자 장 씨 등은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리겠다. 도망쳐도 금방 찾는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급기야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A양이 강제로 한 성매매는 한 달 동안 100여 회에 달했고 장 씨는 성매수남에게 1회당 15만 원 정도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8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씨 등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작년 11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23살 김모 씨를 음료수병으로 내려쳐 뇌진탕을 일으켰고 문신 시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업자를 실신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 8명에게도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